어떻게 하면 뭐 중이염 중수익을 꾸준히 낼 수 있는 전략이 뭐 지금 시장에 따라서 다르지만 팀장님이 개인 투자자들한테 뭐 투자 원칙이나 ETF는 이렇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그분들도 투자에 무심하지 않게 그리고 확신이 없는데 함부로 미래를 예측해서 단기적으로 너무 큰 리스크를 감당하시지 않습니다. 아무튼 팀장님께 또 아까 질문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답변을 안 주신 것 같아서 ETF 전문가로서 이루고 싶은 성과나 이루고 싶은 구체적인 목표 그러니까 아까 뭐 ETF의 투자 시장이 이렇게 접연이 확대가 됐고 이런 것을 말씀 주셨는데 개인적인 욕심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이 혹시 있으신가 해서요.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일단 저희 그 패시브가 많이 커졌지만 그 아시는 분들의 세상이에요. 아직도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투자가 민주화가 됐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인덱스 펀드 창시자인 존 부블 그분이 개인도 저렴하게 주시 시장에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다. 그렇게 하시면서 인덱스 펀드 제일 먼저 창시하시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ETF가 사실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먼저 간 사람들이 있는데 죽어도 안 오르시는 분들이 인연이 안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거기까지도 접연은 계속해서 확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ETF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즈 인버스 말고도 ETF 상품 본연의 목적에 맞는 좋은 상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최근에 연금과 ETF라는 또 내부 리서치 자료도 하나 쓰고 했는데 장기 투자를 위해서 ETF가 시장이 거래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뭐랄까 본연의 취지보다 조금 더 잘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단기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그게 되게 안타까워요. 그런 부분까지 사실은 가야 될 길이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그런 데에 일반 투자자분들이 충분히 아실 수 있는 데까지 저희 힘 닿는 데까지 이런 패시브 투자 ETF 그다음에 이제 접목시켜서 이기는 투자 그런 투자가 핫해야 좋은 게 아니라 결국 끝에 가서 이기는 투자가 확률적으로 뭐가 어떤 방법일까 이런 좋은 방법들을 최대한 많이 알리는 게 목표고요. 개인적으로 좀 욕심을 내면 안에서 보다 보면 사실은 시간만 되면 저도 대표님처럼 책도 좀 쓰고 싶고 이런 것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언젠가는 그런 옛날부터 해서 쭉 집대성을 해서 한 큐에 그냥 이렇게 요만한 거 하나 읽었는데 이렇게 전부를 알 수 있다. 이런 책 같은 거 하나 내고 싶어요. 쉬운 거. 제가 꼭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러면 지금 ETF 시장에 바로 딱 옆에 붙어가지고 지금 ETF 시장의 데이터를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보고 계신 분일 수도 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방금 말씀하시는 거에 약간 제가 양심이 좀 찔렸는데 저는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레버리지 ETF 지금 사세요. 인버스가 지금일 거예요. 이런 부분을 지향이 아니라 지양을 해라. 그것보다는 ETF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자산 배분 전략도 좋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코덱스 삼성 자산운용사에서 만든 뒤에 TR이라는 ETF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 TR ETF를 어떻게 활용하냐면 삼성전자는 내다 팔아요. 내다 팔고 그 TR ETF를 판만큼 사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시장을 삼성전자를 내리면서 TR ETF를 싸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활용하거든요. 그들은 그렇게 활용하는데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자산 배분 전략 다 좋은데 사실 속도를 내고 싶어 하시잖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중이염, 중수익을 꾸준히 낼 수 있는 전략이 지금 시장에 따라서 다르지만 팀장님이 개인 투자자들한테 투자 원칙이나 ETF는 이렇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런 질문에 답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너무 이미 대표님들 아실 텐데 일단은 저희는 투자는 시장이 굉장히 효율적이어서 바로 앞은 누구도 알 수 없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이 밀고 다시 싸게 들어온다고 하시는데 그건 굉장히 단기적인 일인 거죠. 그리고 시장에는 참여자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예지간한 정보는 다 너무 투명하고 확신에 차 있으면 뭔가 단기적으로 예측을 하시고 또 투자의 현인들을 대가분들이 다 장기 투자 제가 지금 드릴 말씀 앞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면 그 와중에 이만한 여지를 남겨놓은 게 있어요. 재능이 있느냐, 확신이 있느냐, 근거가 있느냐 그러면 그거에서 돈을 벌 수 있지만 세상에 과연 그런 사람이 많지 않죠. 많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반 대중 투자자분들 대상으로 한 그분들도 투자에 무심하지 않게 그리고 확신이 없는 데에 함부로 미래를 예측해서 단기적으로 너무 큰 리스크를 감당하시지 않는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를 굉장히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장만 보게 되면 10년 고점 사셔서 아직도 회복 못하신 분도 계시고 지수 투자를 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저희는 이어서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분산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게 그냥 분산이에요. 글로벌하게 분산을 해서 선진 시장이 잘 나갈 때 우리나라가 조금 주춤해도 거기서 또 전체 포트폴리오 수익을 지키는 그러니까 가장 분산된 포트폴리오가 사실 가장 중위험, 중수익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장기를 봤을 때 그리고 장기 투자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게 비용이에요. 비용. 그래서 비용 측면에서 ETF가 압도적이죠. 운영 보수도 너무너무 사실은 정말 민주화 돼 있고 또 ETF로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잖아요. 증권사로 가셔도 되고 은행을 가셔도 되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투자하실 때 투자 목적. 내가 오늘 100만 원을 투자해도 이 100만 원이 한 달 뒤에 점심값이면 그렇죠. 좀 다른 얘기예요. 그런데 저는 길게 보는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그 먼 장래에 투자 목적이 뭔지 그러면 지금 이 돈이 몇 몇 프로가 올라서 그걸 달성할 수 있는 금액이 되는지 이런 정도까지 계산을 하셔서 그 목표 기반으로 잘 플랜, 잘 계획이 된 그런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재미있는 건 장기로 보게 되면 이건 너무너무 나와 있어요. 자산 배분이 거의 포트폴리오 성과의 90% 이상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종복을 국분은 분산 투자에 대해서 자산 배분에 대해서 어떻게까지 말씀하셨냐면 자, 주식반 채권반 시작을 했어. 그러면 리밸런스도 하지 마. 축하. 왜냐하면 사고 팔고 돈 드니까. 그런데 결국 끝에 가서는 자본시장은 계속 이기는 자의 시장이잖아요. 계속 지수 투자를 하게 되면 어차피 망한 회사는 나가거든요. 지수에는 살아남은 회사들이 나와 있어요. 그럼 크게 보면 계속 주가가 상승할 거고 좀 변동성은 크겠지만 그러면 장기로 보게 되면 5대5로 시작했지만 주식은 돈을 캐피탈 게인 자본소득이 많아져서 굉장히 커지게 되고 채권은 채권도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요. 길게 보시면. 그래서 길게 투자하시면 비중은 전체 포트폴리오 사전은 비중은 적겠지만 포트폴리오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지켜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사실 중위험 중수익 제가 항상 우리 회사에서 굉장히 고민해서 여러 투자 현인들의 발절치를 밟아서 이제 저희가 내놓은 4가지 장기 투자, 글로벌 분산 투자, 비용을 고려하시고 그다음에 목적 기반, 생애주기 그런 거를 감안한 투자를 하시면 결국 인생의 중위험 중수익 포트폴리오는 내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본능이 있는데 화끈한 투자를 하고 싶은 것도 본능의 일부라고 저는 사실 생각을 해요. 제일 중요한 건 투자하고 투기를 구분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나머지 하나는 원칙을 좀 고민하셔서 내가 이혼이 왜 필요하고 내가 이걸 투자해야 하고